우리 이 시간에 은혜받고 성사람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레 나사레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주 강단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을 온전하게 자기가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목적과 뜻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빌리포스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 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하나님 활약가심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공중고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기 때문에 탈수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언약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달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어떤 날입니까? 마틴 유토가 정교계획했던 날입니다. 복음 속에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살아왔던 이 초대교회가 갈수록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천주교로 인하여 그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정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유토가 다섯 가지의 솔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의 정교계획을 했는데 이 정교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를 비롯하였죠. 전세계 하나님과 온수가 되도록 이 마틴 유토가 생명을 걸고 정교계획을 했던 이 다섯 가지의 은혜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로윈데이 페스티벌로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기신을 내어 쫓은다는 이 문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돼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깨어있는 교회들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홀리인 페스티벌로 고룩한 승리의 축제를 지내하고 또 청년부도 보니까 화요일날 이태원의 지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송파하고 승리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인의 그런 문화의 소미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 속에서 내가 문화 소미스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랩런트들이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정교계 오늘도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나의 삶이 내 직장과 나의 현장이 영적 정교계 24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생명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내가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 가치입니다. 세례요한을 보면 세례요한은 많은 대중들이 따랐고요 그리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례요한은 경환하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그 영적인 본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최초로 복음을 증가했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또 나는 흥해 나는 그는 예수님을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는 존재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왔을 때 물 세례를 베풀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무 세례 죄 용서 받을 일이 없으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나 완전한 인간이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장세기 3장인 그 처음 시작한 원제 그리고 우리가 늘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실 분이심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온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사람은 아담이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와 조주에 빠져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인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 바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뭘 보게 하셨냐 바로 성냥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냥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또 하늘로부터 음성에 들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위하여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냥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임하신 바로 성냥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 말씀 속에는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또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의감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지고 모든 죄짐을 도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해방 참된 회복 재창조의 축복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냐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그 죄를 용서를 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반전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피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최고 정기한 전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할 일은 없으신 그 죄와 조주와 사당과 우리의 모든 지옥형벌까지도 완벽하게 끝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냐. 너는 바로 나의 최고의 전제 가치다. 그래서 보여지는 걸 속지마. 사람들의 말에 들려지는 걸 속지마.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내어받치면서까지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다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성이 바로 뭐예요. 단임학생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물질을 줘 없어서 건강하게 줘 없어서 내 자녀 잘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성 듣고 우리가 음성 듣고 하고 싶은 게 창세기 3.6.11 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또 내 환경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최고 응답받았다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감사해요 아버지. 딱 고백을 하지만 뒤돌았으면 문제가 딱 닫혀오면 그건 필요 없고 그건 필요 없고 아버지 이거요 이거 빨리 이거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나로부터 넌 나여야만 해. 오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만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성사의 구성사의 그래서는 뜻대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통하여서 내 질병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우리의 그릇을 넓히셔서 그걸 통하여서 그 보여지는 걸 속지 않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완전한 그 보구만에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짜잔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보내면서 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아주었는데 넌 뭘 의심하냐. 로마서 그래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상처 받습니다. 맞죠? 문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처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오면 나 상처 안 받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틈 안 타냐. 사단인 틈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내 성품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존재된 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에 감사하시고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망대는 세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친히 시험을 받을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이신 하나님 100%이신 인간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신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체험하시고 또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과 문제가 왔을 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보면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한마디로 우리의 본능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잊고 쓰고 사는 것 먹는 것 육신적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예수로 왔는데 너 메시아적 사명 네가 크리스도라는 사명 이게 바로 뭐야 기적을 행해야지 너 기적을 행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희생의 그 십자가를 보다도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뭘 원해요? 떡원하잖아요. 내 가정 내 물질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말해요. 권위 권위 영광 이거 다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 바꿔라. 우리의 마음의 경배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의 경배 우리의 그 중심의 우선순위의 경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선입니까? 그러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잊잖아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물질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그런데 입술을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은혜해 주시고 성량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은 늘 시험하는 게 네가 뭐뭐뭐 이어든 뭐뭐뭐 이어든 명예를 자극하잖아요. 세상의 영웅대로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 늘 겪고 우리 연령들도 겪고 있습니다. 늘 갈등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냐 이런 마귀가 시험했을 때 싸워서 승리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신명계 8장 3절에 있는 말씀 신명계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요하를 경유하고 그를 성기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을 성겨라. 이렇게 싸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면 영혼의 양식인 그가 말씀으로 싸웠으면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1서 2장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흉악자 흑암의 조제 세력을 꺾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문제 속에서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바로 흑암의 세계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7절에 예배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내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일어나서 낙심께 되어질 때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부분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주신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흑암이 떠나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힘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질 건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상처로 뜨거워질 건가 염려로 뜨거워질 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약의 생명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갈 때 불과 같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불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현장을 가나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자 라고 하셨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생각으로는 믿어 이론적으로도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제가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결론의 말씀을 무신하면서 딱 떠올랐던 인물들이 이렇게 다잇과 사우랑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잇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했어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 그러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4시 살았더니 그런데 사울왕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왕적인 권세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문제와 환경에서 살리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아 내가 왕인데 이러므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선지자가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냐고 니 잘못을 취하는데도 아 내 백성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다중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삶에 할 때도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모든 사회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 현장 속 여러분 가는 기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세계교회의 영적 성전인 우리에게 힘을 일치 않냐고 힘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영적인 다잇이 되어지는 영적인 요셉이 되어져서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3회의상 19장 28절을 보면 요하께서 다잇과 함께하는 계시임이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불신자가 보면서도 인정할 정도로 또 불신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볼 정도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이 축복의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영적인 내가 누구인가 가치를 알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다잇과 함께하는 사람 다잇과 함께하는 사람